그리토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생각할 때 3장 16절만 보통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3장 16절만 암송하면 안되는 것이죠 3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매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인지를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수많은 바리세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가 그리토일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만나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그런 니고데모의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데 니고데모의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 싸인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을 여러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표적하면 놀라운 일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표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존재해요?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 태어났다라고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전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때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다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생각이 세상적으로만 계속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이후부터는 내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었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과 동시에 여러분들 창조기사만 믿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그때부터 진화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연구를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력 상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 우주 가운데 중력이 조정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조정되어진 중력 가운데 인간이 짜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정되어진 이 중력 가운데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그렇게 딱 설정되어지게 된 것이죠 조금만이라도 0.0001의 어떤 수치만 이렇게 변화되어져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력의 힘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상수값으로 붙드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력 상수 우주 중력 상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전능한 분이 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나 우주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단 하나의 우주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확률로 우연히 존재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멀티버스가 있어서 그렇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티버스 여러가지 다중우주 다중우주론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는 1초에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복사기에서 프린터기가 복사되듯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전부터 많이 그려왔는데 그 무한대 우주가 계속 생성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딱 하나 우연히 존재하는 우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다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썰들을 만들어내고 제작해내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의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23.5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여기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지구와 달가의 거리가 그만큼이 되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만 틀어져도 엄청난 해일이 전 지구상에 다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교시록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엄청난 이제 해일이 막 닥치고 지진이 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일이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일이고 지금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밀물과 썰물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닷가 가보셨어요? 바닷가 가보면 바다가 해안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파도가 막 아무리 세차게 쳐도 그 해안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살 만큼 땅이 확보되어지는 정도에 그렇게 지분이 나뉘어졌는가 땅과 또 바다 가운데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자연 만물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져요?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대한민국 복음통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오늘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구 전체가 네모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달이 세 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의 세 개가 있고 0의 세 개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세상 사람들은 6의 세 개만 봅니다 그리고 당장에 2등만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성적 잘 나오고 그리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기 싫으신 분들은 뭐 싫다라고 해도 돈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된 가운데 또 집은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타워팰리스나 롯데캐슬 뭐 이런 데 집에서 이제 살고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자손들이 또 번성하게 되고 또 자손들을 낳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또 원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원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죠 근데 점점 이제 마음까지 불안함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 다가올 때 이게 도대체 그 이후의 세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측을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여러 종교인들을 다 불렀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 세계가 뭐가 있느냐 엄청 초대형 부자 아니에요 부자 중에 부자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 회장이었던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말씀 이거는 말씀의 재료로 주조한 것이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닌 것이죠 어떤 재료 가운데 우리가 뭔가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내가 유익을 받기도 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근원은 예수 그리토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땅이 꺼지고 저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음을 저는 믿고 싶은데 뭐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또 자고 싶은데 그 비몽사몽 간에 오신 분들에게 심심한 근데 그래도 그래도 여기 와서 잔다라고 할지라도 오시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하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 하늘이 어디 있는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하늘 위에 우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진짜 하늘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천상회의에 대해서 나온 유명한 구문이 있는 것이죠 아압왕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아압왕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 어디서? 천상회의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 아압왕을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죽이겠습니다 저렇게 죽이겠습니다 하는데 근데 어떤 거짓말을 입에 넣어주는 그 영이 와가지고 내가 선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줘서 그 미혹되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늘에서 결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압이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그 구문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압은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근데 진짜 선자가 하늘 영역의 어떤 부분들을 딱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압왕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압왕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가야 선자를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어떤 구문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전부 느끼는 것으로 그 모든 현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면의 세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 감이 생깁니다 감이 거듭난 사람은 그런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질서 없이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는 모든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잘나가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잘되는 어떤 그 요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깃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어저께 그 조카가 와가지고 농구를 같이 이제 좀 오랜만에 했는데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삭신이 쑤셔 지금 내가 제가 제 나이 입으로 제 나이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하기도 한데 내가 4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40대 초반이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조금 하면 예전과 같이 하는 나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몸도 쑤시고 삭신이 쑤시고 머리도 약간 짖근짖근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또 찬양하니까 그 싹 치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왜 치료가 일어났느냐 내가 치료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신적으로 지금 막 아프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해도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치료하심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향성 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몸이 아프시면 하나님께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7월달인가요 8월달에 유명한 어떤 아프리카에 치유사역자가 대한민국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는 왜 대한민국보다 더 치료가 많이 일어나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병원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큰 종양이 막 나고 큰 혹이 나고 뭐 암이 막 생기고 그리고 애가 막 뱃속에 있는데 애가 막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병원을 의지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병원이 발달되어진 가운데 병원을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고 이번에 세브라스 병원 누구 데려다 데리러 갔는데 거기에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부흥인가 내가 그런 생각 할 정도로 이거 엄청난 그 부흥의 현장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우리나라 병원은 돈을 받죠 뭐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보험금을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국가로부터 받아내고 하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돈을 안 받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잘 고치시는 분이시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병원을 의지 안 하기로 그렇게 저는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저 목사가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몸 상태를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의사한테 내 몸을 안 맡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몸 점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게 하늘이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땅이 꺼진다고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이랑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상급이 큰 상급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집 대부분 없으시죠 그래도 낭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공짜로 맨션이 엄청나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월세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세가 아닙니다 거기는 매매도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내꺼가 되는 맨션 맨션 그러니까 여러 공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파트는 한 30년마다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맨션은 재개발이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금인지 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죠 그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처소가 맨션이라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맨션 우리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의 기준 근거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채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듭난 자의 인생이 이런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점검받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시고 저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발언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여러 정치적인 노선들에 휩쓸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서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셔야지 그리고 벨리알과 멍해를 같이 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신자 주도로 되어지는 어떤 네에 여러분들이 도움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에 어떤 모임이 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이다 빨갱이를 때려잡는 모임이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예배 와야 돼요 그 우파 모임을 가지 말고 여기 예배를 와야 돼요 예배를 그리고 또 가족 모임 가운데 등산 모임이 있다 수많은 이모님들 고모님들이 막 모인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예배에 특별히 주일 예배 다른 예배는 모르겠는데 화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렇게 각각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완전히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식도 중요한데 영적인 안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죄의 짐 죄의 어떤 여러가지 세상의 무게 가운데 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평강이 안식입니다 그 평강이 없는 안식은 몸이셔도 안식이 아닌 것이죠 그 주님의 예수 그두로 말미암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는 부분들을 찝어주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짜 진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히브리어적으로 볼 때 아멘이 진짜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실 때는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진짜야 잘 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 조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산다니까요 육의 육적인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이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길거리에 어떤 근육질 남자가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운전하고 막 그러는데 누님이 그 근육질 남자를 딱 보더니 우와 멋있다 그런 거예요 막 이게 멋있다 이거 딱 보니까 진짜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이야 가빠가 이렇게 탁 예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도 그런 분들은 꼭 정장 차림으로 안 다녀요 꼭 뭐 나시 차림으로 다닌다고 하면 뭘 나타내고 공개하면서 뭐 다니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누님이 탁 보는데 멋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친척분 중에 트레이너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친척 그 형 트레이너 형이 있는데 그 형도 그렇게 이렇게 가빠 있는데 그 형도 멋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은 징그러운 거예요 가정이나 친척은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제3자 딱 볼 때 멋있게 보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뭐 가족이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아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그래서 저도 이제 근육질 막 이렇게 근육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리는 짧은데 어깨는 넓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크고 그래가지고 역삼각형이라서 이거 근육 근육을 만들면 좀 멋있어질 수 있다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 설교자인데 그 이거 꼭 헬스를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이렇게 있으시고 그런데 저는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금식하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여기 진짜 복받은 데예요 주일날 금식할 수 있는 장소 복받은 장소 할렐루야 토요일날 장을 비우시라고 그랬죠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토요일날 저녁에 요거트 물이랑 같이 콸콸콸콸콸 드시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자주 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장을 깨끗하게 비우시란 말이에요 그럼 피가 맑아집니다 제 얘기를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장을 비우면 피가 맑아져요 그런데 자꾸 뭘 먹잖아요 저녁에 그리고 잔다 그러면 그거 완전 독을 안고 자는 거예요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위험하신 분들 야식 안 좋아해? 애들이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먹자 그러면 먹습니다 목사님들이 먹자 그러면 먹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되게 야식 많이 먹었는데 이제 안 먹게 됐어요 또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을 그런데 이제 주일날 그렇게 장기 기능을 스톱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게 되어질 때 아무튼 여러분들 얼굴빛이 굉장히 환해질 수 있고 그 독소가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에 독소가 이제 껴있으면 얼굴에게 얼굴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되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헬스 하시는 분이 지금 무슨 근육을 키우기 위한 약을 너무 과도하게 먹다가 한 40대인가 30대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몇 개를 그런 거 몇 개를 봤습니다 스모 선수들 있잖아요 스모 선수들 평균 연령이 40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몸을 풀리고 하고 영광을 얻고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 죽는데요 그렇게 먹으면 그리고 막 사발에다가 밥을 막 퍼가지고 막 우거우거 계속 먹어야 스모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근육질도 있고 스모 선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헛되다라고 분명히 잠원 3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설교를 할 때 절망하시는 분이 있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기뻐해요 곱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뻐하고 곱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망하시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절망하시는 예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 관리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괴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비전이 생깁니다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꿈이 생기면 이게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 때 드림이라고 해석하시지 마시고 비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꿈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세요?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 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꿈을 가져갑니다 그런 분들은 지옥자식인 것이죠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게 되어주시는 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가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어서 이제 꿈을 가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구체적이신 분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되게 구체적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는데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딱 이게 저라는 거 아니에요? 요셉한테 정확하게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 그래서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 중에 혀, 혀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혀를 잘 제어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품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혀만 잘 지키면 혀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방향키를 잡을 수 있어요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야구부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사공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키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바람이 어디로 불어도 이 키로 조정을 잘하면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키가 뭐와 같다고요? 혀와 같은 것입니다 혀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잡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말을 잘해야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향성의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의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이 키로 천국으로 인도 안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죠 찬양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영의의 세계가 뚫려야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그런데 찬양 시간만 되면 너무 행복해요 찬양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 할렐루야 그러신 분들은 영의 세계를 움직이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 꿈, 말 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 꿈, 말, 마음 이 네 가지 요소로 영의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복 때문에 소스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에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뜨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일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질문을 하든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날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회계를 상징한다고 했죠 구약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구조를 볼 때 성막에 번지단이 있고 번지단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 것이죠 물두멍 이 물두멍 씻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제사장 손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 씻는 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물로 침대를 주죠 다른 걸로 침대 안 주는 것이죠 물로 침대를 주죠 이게 뭐예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회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구체적으로 십계명대로의 회계를 상징합니다 십계명대로의 회계가 없으면 영의 세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어떤 사람이 집회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돈 좋아하면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남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목회자인데 몇 천명 목회하시는 목회자인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레디컬하게 막 설교하시는 분 설교하는 가운데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탁 손을 든 거예요 용기가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채로 내가 인간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정상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경우 마귀의 힘을 빌어서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의 어떤 힘을 빌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귀의 힘이 성령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선지자를 분별하실 때 열매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뭐 유명하다라고 해서 절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예언이 맞고 틀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열매 인간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열매 선자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돈보다도 더 섬기는지 이런 어떤 열매 산상수원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대로의 회계 우상순배 회계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우상순배 싫어하십니까 그럼 거듭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거듭나신 분들인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하십니까 근데 갈등하는 가운데 전에는 부모님이 마냥 싫은 채로만 살았는데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한테 잘해준 것 같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부모님께 잘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지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인간적인 아버지 이 땅에서의 아버지 상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관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거듭나신 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에는 음란을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음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느껴져야 돼요 거부 반응이 그 마냥 즐길 수만은 없어요 자기도 즐기고 남들에게 그것을 막 제시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한테 돈을 막 이만큼 주고 야 이거 너 마음대로 써봐라 하루 동안에 써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만 막 뭐 살려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기도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 생각들이 막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루에 100만원을 쓰게 해주 쓰게 해주겠다 하면 막 이제 월세 먼저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마트 먼저 가가지고 뭐 컴퓨터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거듭난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 제가 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내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의 남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의 소유를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삶 이 자족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자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신 분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저께 예를 들면 저는 그 키어축제 반대 집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키어축제를 보호해줬다고 하는데 주님 저렇게 경찰들이 저렇게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다가 주여 저들이 어떻게 되게 싸움나일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감사해야지 그냥 모든 게 뭐 경찰이 막아줘서 감사하며 하나님 뜻인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아내가 나랑 이거 뭐 같이 살기 싫다 그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여 아내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감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모든 게 그냥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렇게 불교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 불교는 그냥 그냥 체념하는 종교 체념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 정교적 교육 막힐 수 없어요 그 정교적과 가르치는 내용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기준이 세워지는 작업이 바로 물의 작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물로 한번 온 몸이 씻은 받게 되어졌으면 또 계속해서 씻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 매일 씻죠 그것처럼 말씀을 매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안에 있으면 말씀의 눈으로 유튜브를 보겠죠 그런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날마다 깨끗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시간을 둬야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한 시간은 좀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한 시간이에요 원어로 보면 원 아워예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한 시간 그런데 주일날 한 시간 이제 기도 못하면 평일날에도 못하겠죠 주일날 지금 목사님은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일단 3시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 때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도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 전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라틴어로 보니까 말하는 게 곧 기도라고 또 나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스피킹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손 씻듯이 매일매일 씻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물 회기가 되어지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죄가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치유자가 치유사역자가 치유사역자가 수많은 어떤 여자들을 이렇게 처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치유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를 그리고 또 옛날에 내가 어떤 신유사역자 큰 집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유사역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뭐 얘기만 하면 다 아실 정도의 신유사역자 그런데 그 신유사역자가 한국에 딱 왔는데 수많은 회중들이 그 사역자 신유가 신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역자가 사람이 조금 모였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집회를 안 해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두 시간 세 시간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무슨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홍보하려고 하고 뭐 그런데만 혈안이 된 제가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집회에 예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적적으로 관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집회 가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자폐증 가진 어떤 몸집이 있더만은 거인 같은 사람이 막 우두두두 하면서 막 나한테 달려오더니 아구리를 나한테 확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구리를 맞았는데 아구리를 맞았는데 그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그런데 맞은 것보다 그 더 곤란한 게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수만 사람들이 내가 맞는 걸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해가 없었는데 일단 맞긴 맞았는데 일단 그게 아유 자폐증세 가진 애가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막 뭐 집회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나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다른 목사님들이랑 같이 보조 맞추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해야지 저문자 독단적으로 뭐 다른 쪽으로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의 영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냐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현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잠깐만 보실래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 말씀이 킹잼스로 보면은 그리토와 함께 걷는 자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행한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행한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따라해보실래요? 그리토 예수 안에 예수 안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을 봐야지 안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경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성경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형평성 가운데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에 요즘에 오염수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시킨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방류시키면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 되고 물고기는 다 죽고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돼서 우리 수명은 짧아지고 그리고 우리 인류는 멸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염수를 방류할 때 그럼 어느 정도 수치 방류를 하느냐 이게 딱 봤더니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 중국은 이미 이미 일본이 그렇게 방류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몇 배 다섯 배 이상 더 많이 이미 말도 안 하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어떤 나라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이미 방류하고 있었었던 것이었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북한에 지금 핵실험 몇 번씩 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6차인가요? 7차까지 했는데 거기에 핵실험이 있었었던 그 장소 가운데 뒷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에 우리 동포가 거기 투입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투입되는 동포들은 다 방사는 오염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리고 특별히 거기 크리스천들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갈렛 상사님한테 어떤 정보통으로 제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자 한반도 땅이 우리나라 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반도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북한 땅은 회복되어져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니까 이게 예언이라 예언 회복되어져야 될 땅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근데 그 땅 가운데 핵이 터지는 것이에요 수소폭탄 수소폭탄 핵이 또 터진 것이죠 일반 핵이랑 달라요 수소 핵폭탄은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우리나라 땅에 노출되어진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죠 그리고 후쿠시마 그 정도 이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나라 모든 병원 앞에서 다 대모해야 됩니다 그럼 CT 찍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CT 찍지 말라고 제가 거면하는 거예요 MRI CT 엑스레이의 1000배 방사능이 노출되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CT를 안 찍습니다 그러면 속을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요거트 많이 드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장이 어떤 상태인지 이게 막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아 이거 간이 안 좋네 심장이 안 좋네 어 뭐가 피가 안 도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를 주물르든가 예 뭐 그러든가 어 좀 체했네 그러면은 체하면 어떻게 해요? 체하면 굳은 데를 막 이게 아픈 데가 있어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아픈 데가 있어요 거기 중심으로 꾹 눌러주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 여기 어떻게 해? 바늘로 탁 이렇게 따면 검은 피가 차차차 나와요 그러면은 샤아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그냥 속이 벙 뚫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봤어? 어? 아 싫어? 무서워? 예? 바늘로 따면 순간적으로는 아프나 그 후에는 자유가 오리라 할래요? 예 그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CT 의지하고 병원 가면 계속 CT 찍으라고 그러죠 MRI 찍으라고 그러죠 그거 계속 찍다가 방사능 노출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뭐 후쿠시마 양의 뭐 엄청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그런 어떤 방사능 노출이 되는 CT MRI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짓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형평성을 잘 이제 진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어떤 피해자가 있으면 저쪽 피해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승만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강 철교 폭파했다 이래가지고 그 폭파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거 폭파 안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폭파 안 하면 북한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이제 남진하고 있는데 더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거 폭파 안 하면 그리고 그거를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폭파 명령을 안 내렸어요 그 아랫선에서 다 내린 것이지 그 아래에 이승만 관련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저 2층에 있어요 논문으로 누가 쓴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파악해봤더니 이승만이 직접 명령 내린 것도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식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리고 이승만이 일본으로 도망갔다 뭐 그렇게 뭐 뉴스로 내고 완전 거짓말이죠 그 일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뉴스 낸 그 PD 있잖아요 그 PD 잘렸습니다 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뉴스 나간 이후에 이승만이 6.25전쟁 때 일본으로 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동은 되게 쉬운 겁니다 괴벨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장 선동은 한 번의 선동은 쉽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선동받은 내용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선동하는 것은 쉬운데 선동을 돌이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수많은 정치인들이 팍 지금 발언하면서 정치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역사 인식을 할 때 정확한 파악 어디서부터 뭐가 시작됐는지 정확한 어떤 파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4.3사건에 대해서 4.3사건 피해자 연대의 단체분들이 태용호 의원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태용호 의원은 북한에서 배울 때 그 4.3사건에 대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한 것을 그렇게 배웠다 이거는 그냥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피해자들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태용호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과정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 얘기를 했다고 피해자를 알아주지 않았다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김달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제가 자료도 찾아봤는데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건 진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피해자도 피해자도 경찰한테 피해받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한테 피해받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좌파들이 죽찬가지고 막 우파다 그러면 다 찔러 죽이고 했었던 그러한 역사가 팩트 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거를 어르신분들한테 계속 들어온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누가 영화로 그러니까 이쪽도 알면 저쪽도 알아야 되는데 저쪽만 이제 그 알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이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자 그리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행동할 때 예수님 안에서 걸을 때 정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지함이 없는 사람은 지금 우상순배 안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정지함이 없습니다 우상순배 관련돼가지고 막 정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정지함을 할 수 있어요? 음란 영상을 막 보시던 어떤 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음란 영상을 안 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정지함을 받겠어요? 정지함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멘트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멘트 많이 들으셨죠 되게 위험한 멘트입니다 과거의 죄가 사함 받았으면 미래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몇 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다가 일어나고 하다가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수준이 딱 되면 나를 백 번 넘어뜨렸던 그 죄가 극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부터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역자로 그때부터 미니스트리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그래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나타내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8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법칙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만류인력의 법칙도 있고 또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있고 둘 다 둘 다 법칙이 맞죠 그러니까 죄 여기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어요 인간 안에 이 두 개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갈등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갈등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유혹이 다가오면 씩 웃습니다 좋아합니다 그 예 그러니까 야 너 혼자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너 혼자서 이상한 영상 혼자서 막 봐 이렇게 누가 딱 이야기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육신의 사람은 씩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싫어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갈등하는 단계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둘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죄로 빠져들고자 하는 어떤 원리도 있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유혹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날은 죽은 다음입니다 죽기 전까지 유혹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갈등하는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혹도 있지만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거듭나셨고 성령님 안에 구하신다고 한다면 선을 마음껏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넘치도록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예민하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응답받고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너무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 응답받을 거예요 언제 응답 빨리 빨리 할 수 있을 만한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하시기를 마음이 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뭐냐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은 행함과 연결되어 줘야 돼요 내가 오른쪽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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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몸이 왼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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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은 오른쪽이 좋다 좋다 하는데 몸은 왼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왼쪽의 사람이에요 그럼 좌파 그 사람은 좌파 예 나는 왼쪽 왼쪽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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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온쪽으로 몸이 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우파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것을 들어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자 말하는 것을 들을 때도 말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의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데 기분이 나빠 예 뉘앙스가 예 이게 뉘앙스란 단어가 영적인 단어라 그랬죠 예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하게 돼 있어요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도 나쁜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입으로 그런데 이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아요 말에 속아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뉘앙스를 딱 파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렇게 조금 이제 어떤 의심이 들면은 조금 보류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곧바로 믿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늦췄을 때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했을 때 손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뭔가 탁 이제 또 결정하고자 좀 헷갈릴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막 고민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헷갈릴 때 평강이 마음가도 없을 때는 조금 늦추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꼭 잘 듣고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말을 꼭 듣고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분이 어르신의 페이버 없이 그렇게 사역하면 반드시 문제 터지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페이버를 스스로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흐트러버리는 식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지혜가 없으신 분이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을 잘 못 알아봐 예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미소 아주 막 간신처럼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막 이제 뭐 뭐 쌍욕이 막 나가고 막 별의별 막 핀잔이 막 나가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볼 만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간신은 아이고 사랑스럽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수화도 하면서 막 이제 하는데 이용해 먹는 목사님들이 교인들 이용해 먹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전능하신다라고 믿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한번 따라해보실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는 예수님께 넘겨졌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넘겨졌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주시고 피 흘리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이 안 받게 되어짐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돼요? 8장 4절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자 이제 육신을 따라요 영을 따라요? 육신을 따라요 영을 따라요? 이제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영은 영은 너무 실용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목소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소리가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뉘앙스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저는 아내가 저에게 막 뭐 얘기 많이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내가 뭐 이거 꼭 이거 해라 해라 이거 해야지 해야지 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내 뜻을 알고 별 얘기 안 해도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예 오늘 머리도 이렇게 올백으로 또 해줬습니다 예 올백으로 해주고 내가 해달라고도 안 해요 일로 와 그냥 일로 오세요 그래 예 그래서 머리도 해주고 이게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영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많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8장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라고도 번역되어지고 율법의 의라고도 번역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의리 율법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그 기준은 아주 쉽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기준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둑놈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낮에 들어오는 건 모르겠는데 밤에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면 그 도둑놈을 때려죽여도 그 죄가 아니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옳아요 틀려요? 이게 옳아요 틀려요? 이게 옳죠 이게 당의 고개가 끄덕끄덕 율법을 딱 볼 때 끄덕끄덕끄덕끄덕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양으로 사기를 친 사람은 양 한 마리에 양 한 마리 사기치면 양 몇 마리로 갚아요? 양 네 마리 소 소 한 마리 사기치는 사람은 소 몇 마리로 갚아요? 소 다섯 마리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빠요? 이게 나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누가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종살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갚게 해야 돼요 돈을 갚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감빵에 집어넣고 그걸로 그 어떤 기간 거기 지내고 그러면은 그냥 뭐 형벌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훔치면은 사용시키고자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을 넘어선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뭘 훔치고 그러면은 사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갚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율법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함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습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 미니몸으로 그렇게 이제 지키는 식으로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 아니라 이 말씀 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여자와 함께 가늠함이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는데 여자와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빠져있어요 킹제임스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여자가 한 명 있고 그 여자한테 그 눈을 허락하는 그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 말자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눈에 모든 악을 예수 이름으로 빼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눈이 이상한데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눈 눈에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가 왜 갑자기 축사 기도가 나오지 예수 이름으로 눈에 모든 더러운 건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눈알이 조절이 안 된대 눈이 눈알이 조절이 안 된대 자꾸 눈이 막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그러는데 예 그 이렇게 여러분들 이쪽을 보다가 이쪽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뭐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이걸 보려고 한 것이지 이걸 절대로 본 게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쪽으로 A에서 B를 보는데 C가 있잖아요 그럼 난 C를 안 보고 A에서 B로 그냥 보다가 이거 C C가 딱 잘못 보여졌다 그러면은 아유 더러워 이러고 한마디 딱 하고 말면 되는 것이죠 근데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A에서 C로 가 여기서 여기로 안 가 잊어버렸어 이건 잊어버렸어 여기서 여기로 가고 또 여기서 또 D까지 뭐 여기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막 예 이게 이게 지금 눈에 뭐가 잡혀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뭐가 잡혀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란은 눈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하라고 말씀하시긴 말하긴 했는데 유튜브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보다 만드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시고 가족들이랑 할 얘기 없어도 그냥 음식 딱 하나 놓고 별 얘기 없이 그냥 드세요 그리고 차 마시고 할 얘기 없어도 뭐 아니 그냥 이렇게 뭐 그러다가 또 할 얘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막 할 얘기 이것저것 뭐 대화를 해보고 예 근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응답을 크게 받아가지고 예 아내가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여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옆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학생 때 기도를 했는데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예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바뀌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막 듣다가 나도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얘기 안 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식으로 성격 개조가 됐어요 와 내가 진짜 처음에 내가 아내의 집 갔는데 장모님이랑 처형이랑 아내랑 셋이 막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뭐 엄청나게 빠르게 막 세 분에서 막 따발청으로 막 얘기하는데 나도 막 끼고 싶어 그래서 나도 한 마디 툭 하는데 어 그리고 막 세 분이 막 또 얘기하고 근데 몇 번 이제 끼려다가 아휴 끼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자야겠다 방에 가서 자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놔야 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놔야 돼 아아맨 예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하는데 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의련히 파악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살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눈치 보는 게 아닌데 근데 아무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읽었을 쪽을 다 주장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 우리 안에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어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한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잘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육신의 쾌락만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은 반드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9절 같이 보실래요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을 킹 제임스 성경은 대문자로 썼어요 더 스피릿 그래서 성령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또의 영이 없으면 그리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가으로 육신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계속 따라다니셨죠 따라다녔죠 근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이 땅가운데 초림하셨을 때처럼 제자들 때처럼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또의 영 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장 10절 시작 또 그리또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의로 말미암아 예 몸은 뭐에 반응해요 죄에 반응하죠 근데 영은 뭐에 반응해요 의로 반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의에 반응합니다 우리 영 영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따라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무의식적으로 찬양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를 트는데 찬양을 틀어 돈모앤 24시간 찬양 요즘에 24시간 막 하던데 조슈 아론이랑도 또 막 그 같이 콜라보 했어요 예 돈모앤 돈모앤이 콜라보를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없이 뭐 하는 듯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랑 다 매칭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영 안에 있다라고 한 영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곤두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 안에 있는 사람이고 다시 우리 요한복음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어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히브리어로 이거 많이 배웠지 이거 뭐야? 루아크 루아크가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약 개념 바람 루아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람 성령은 뭐와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어디서 여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느끼긴 합니다 느끼긴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당장의 이후에 이제 한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한 사실 어떤 분이요 이게 제가 실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간증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분이 지진이 막 이제 대지진이 나기 전에 며칠 전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게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꾸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지진이 가끔씩 크게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자꾸 게시가 떠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그 배에 타가지고 뭐 살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쓰나미가 일어나면 배를 탈 수 있나 쓰나미 위에서 근데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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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증 모든 간증은 난 일단 다 의심합니다 나는 일단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제 믿긴 믿는데 근데 그래도 또 100%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또 믿긴 믿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 안에 있으면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제 이번 주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추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추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점령하게 하는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팍팍사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추만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기도를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성령 추만해지지 막 그냥 불러불러불러 계속하면 불러불러불러 계속하면 이제 성령 추만해지느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불러불러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잘못된 방향성으로 불러불러 하면은 기도 응답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일단 입술로 고백하는 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뭉뚱무리하게 나는 아담의 맷대손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죄를 졌는데 내가 옛날에 내가 아내 앞에서 고래밥을 집어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래밥 못 먹게 해가지고 내가 고래밥을 집어던졌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가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막 우는 것이죠 주여 우리 집안은 또 가난합니다 주여 언제 복을 주십니까 우리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이런 게 사역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면서 막 기도했었던 그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제 내 마음을 다지고 하는 아무튼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바로 앞은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내 지금 지금 뭐해야 돼요 지금 말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뭐해야 돼요 지금 뭐해야 돼요 지금 졸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 뭐해 이따가 또 뭐해야 돼요 이따가 또 1시 이후에 또 기도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내 앞에 당장에 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은 오늘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지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할만한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애들이 오늘 애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성력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근데 이제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러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신 우리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증언을 할 때 혼자서 하면 안 돼요 두 세 사람이 같이 증언해야지 그 증언이 효력 그 증언이 효력있는 증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그렇죠 5장에 나와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을 확증해주는 여러 루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증언해주시고 또 모세가 또 증언해주시고 성경이 증언해주시고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보시고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을 설득할 때 혼자서 하지 마시고 두 사람 이상 꼭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 사실을 제가 우리 집에서 전 불신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서 굉장히 좀 눌려 사는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뭘 해보고자 하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우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 둘이는 꼭 같이 이제 서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죠 이쪽이 얘기하면 아 그래 내가 맞다 그러고 내가 얘기하면 또 이쪽이 맞다 그러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쪽이 아냐아냐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막 물어봐요 니들 진짜 안 싸우냐 니들 진짜 안 싸우냐 근데 막 이런 건 안 싸우죠 우리 이런 건 안 싸우는데 예 근데 좀 좀 막 의견 충돌이 좀 있고 그런데 근데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게 하려고 우리가 되게 많이 싸우는 것처럼 내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되게 많이 안 싸웁니다 거의 안 싸웁니다 서로 뭐 다 잘해주지 예 근데 증언 그러니까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증언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두 명 안 되면 세 명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진리를 증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지 자 땅의 일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일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율법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율법을 믿지도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하늘의 것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 보세요 효도도 안 하면 예배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땅의 것 땅의 것을 믿지 않으면 하늘의 것 하늘의 아버지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내요 부모님 가족들한테 원망 살만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누가 형제가 고발까지 하고자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돈 문제 때문에 고발까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예물을 내려놓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물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예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용서할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십니다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은요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가족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들은 그 특별히 용서해야 될 가족들이 많다 그 사명의 큰 분임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시고 그리고 그만큼의 영향이 되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끝까지 품으시기를 끝까지 품으시기를 품으시기를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셔야지 가족들 안에서 이제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절대로 사육자 뽑을 때 디도한테 뭐라 그래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버려요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자녀도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버려요 자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된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이 자녀 자체가 나중에 나중에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잘 주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또 스스로 격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 근데 천국은 어머님이 못 보내줍니다 아버지가 못 보내줍니다 어떤 분 제가 막 어떤 성교사님이랑 막 대화하는데 어떤 성교사님이 한 명이 믿으면 가족들 다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저한테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한 명만 믿으면 가족들 다 그냥 천국 가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령전 구문을 딱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구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지 예 그냥 한 명만 믿으면 자동 자동적으로 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런 이런 내용은 말씀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믿음 성장을 위해서 막 이제 목사님도 가리키고 부모님들도 가리키시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잘 믿어야 돼 아멘 예 스스로 잘 믿어야 돼 근데 언제 스스로 믿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고난의 때 이제 어려울 때가 와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고생하시면서 다 이제 잘 키워지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가 오는 거죠 그때 무릎 꿇고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보다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 하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기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입니다 그곳 가운데 있었던 분이 하늘의 일을 당연히 말하실 수 있지만 하늘의 일을 말해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죠 인자 외에는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을 여러가지로 합니다 첫번째는 성욕신적으로 합니다 기독론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뭐 이렇게 믿는 그런 어떤 교리를 기반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 son of man인 것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이게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담 아담이란 단어하고 벤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벤 아담의 아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의 아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인자라고 한 단어를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서의 인자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 권력자 인자라고 나오는데 그 인자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자기 자신으로 지칭한 거다 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저는 후자를 후자를 믿는 것이거든요 인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열방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적 인물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언제 들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땅과 이제 발이 들리셨죠 그것도 들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늘로 올리우는 것도 올리우신 것 승천하신 것도 들리운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뉘앙스는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오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믿는 자입니다 그리 또 안에서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이 여기 적용되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령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얻지 그 이신칭이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설교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를 안 믿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십자가 왜 달리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도의 말씀을 실행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 3년 그냥 감당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 달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죄사함 만약에 죄사함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죄사함 허락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냥 말만 해도 죄가 사해져요 어떨 때 중품병자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그냥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단지 그냥 어떤 죄 사함받기 위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독생자 유일한 난자 뭐 이런 뜻인 것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죽게 하셨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그 안에서 이것도 그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인힘입니다 인힘 그 안에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한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 헬로 원어로 볼 때 좀 이제 의욕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의욕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 요한복음이 쫙 뚫립니다 자 이제 16절까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17절 18절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통째로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상이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줬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그 하이퍼 칼비니즘을 믿으시는 분들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비니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중 예정론이 뭐예요 한쪽이 태칸받았으면 한쪽은 유기된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한쪽이 천국갈백성으로 태초전부터 태칸받게 되어졌으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유기된 쪽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하나만 선택받으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선택이 되는 것이죠 천국갈백성만 딱 모으면 나머지는 다 지국갈백성 이중 근데 이중 예정론은 좀 문제가 많아요 이중 예정론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건 천국갈백성을 위해서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주석을 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 믿으시는 분들이 저는 이중 예정론을 안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할 때 이중 예정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택한 받은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 이렇게 주석을 또 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보금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중 예정론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옛날에 존 웨슬렛이 될 때 칼빈 주지자들이 어떤 죄인들은 버림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자들은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섬 같은 데다가 그 사람들을 고립시켜놓고 그냥 영원히 거기서 살도록 죽을 때까지 거기서만 살도록 교정 가능성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멀리 무인도 근데 그 칼빈 하이퍼 칼빈이즘을 거부했었던 그 자들이 진젠드루프 백작 그 헤르누투에서 24시간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했었던 그런 어떤 단체가 있었었던 곳이었거든요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런 섬들 가운데 가가지고 막 전도해 한 거 아니에요 죄인들한테 너희는 버림받은 자식 아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오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거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섬 같은 데 가가지고 전도한 자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선교사님들 이었었던 곳이었죠 근데 아무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실 때 이중예정론식으로 해석하시면 위험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장로교를 2단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렇게 회계를 강조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택한 받은 사람 유기될 사람 아무도 모른다 이딴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회계를 강조하기만 하면 된다 죄의 기준만 이야기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 회계를 하면 그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 인다 근데 택한 받은 거는 우리가 뭐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우리가 천군문 앞에는 회계하라 가 써져 있고 천군문 뒤로 딱 이제 천군문 지나가서 뒤를 딱 보면은 너는 선택되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멋있죠 회계하라 하고 탁 들어갔는데 너는 선택되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예정론을 그렇게 풀면 에베소서 예정론을 그렇게 풀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게 예정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회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책이 이렇게 있어요 주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 주의 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 대한 선한 뜻이 기록되어진 그 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왜 방황해요 예수님 믿는데도 왜 방황해요 이 뜻을 몰라서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해주는 분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4장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은 개인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개인 예언은 이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예언한다고 할 때 물론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선자적으로 예언하는 예언 회계를 촉구하는 예언도 예언이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 보실래요 교회의 덕을 세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각 사람 가운데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몰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이거를 영으로 알아채는 것이라 이게 영 안에 다 새겨져 있거든요 사람들의 영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걸 깨닫게 되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 오는 게 여기 기록된 거 안에 있는 거다 그럼 여기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는 게 아님 뜻이야 아니고 어휴 내가 이거 잘못 안나 자꾸 생각이 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불안정합니까? 여기 여기 있는 게 불안정하십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여기 이 뜻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예정된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중예정론 보다 예지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이제 유기될지 그건 알게나 아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한 뜻인 것이죠 근데 아무튼 여기 자 그래서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든지 이제 얻게 되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안 행하세요 심판을 행하시되 행하시되 엄청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어겨도 돌로 처죽임당했거든요 근데 보금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소멸하는 불밖에 없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슬렛 백성들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방황했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은 모세 때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여우수아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말씀을 안 믿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가 또 있는 거예요 심판이 더 큰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복된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대에 여러분들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줬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쓰시도록 다 예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 이전 세대의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비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비된 그 사람들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이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 벌써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심판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설교 기준 설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받은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따라해봐요 스토어 쌓인다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나중에 꼭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저장된 진노가 있어요 저장된 진노 저장된 진노를 풀으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에 대해서 선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이 날에 대해서 진벌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그런데 이 진노가 쌓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 뭘로 드러난다? 예수님의 설교를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떤 정치인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고 우상순배하면 안된다고 하고 음란하면 안된다고 해도 안들어먹죠 안들어먹죠 진노가 쌓여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 기준대로 예수님의 율법이 폐지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전교적 교사들한테 아무리 니들 잘못했다고 해도 안들어먹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노가 쌓여있는 거예요 진노가 그러니까 그 징표로 진노가 쌓여있는 징표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근데 믿을 수 있는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믿어요 일부러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행하는 것을 옳다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을 계속 즐기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알만한 것이 속에 있는데도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억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 사람들 스스로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 1서 말씀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크리토의 영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어떤 분 제가 보니까 막 이제 2단 간별사 분이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 말씀 통해서 막 이렇게 가리키는데 막 귀를 막더라고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크리토의 영웅을 받게 되어진 그런데 그러나 초신자라도 저크리토의 영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정죄는 무엇이냐 우리는 정죄 안 받지 않지만 정죄 받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정죄 받느냐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 한번 따라해보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이 가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어두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방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 없으셔야 됩니다 인터넷 여러분들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 잠금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봐도 괜찮을 수 있도록 없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도 뭐 제가 나중에 유튜브 검색 기록이 오픈되어질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그 각 사람의 유튜브 오픈 기록 그리고 구글 검색 기록 다 오픈되어진 날이 오픈되어져도 괜찮을 만큼 검색하셔야 됩니다 백보좌 심판 때 다 드러나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검색했는지 또 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꺼리 낄 게 없도록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 노트북이나 인터넷 그리고 또 스마트폰 뭐 이게 가리는 것이 없도록 빛 가운데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뭔가 감추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고립되려고 그러고 하는 것엔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감추기 위해서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미니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하는 말씀 3장 36절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믿는 자 순종하는 자 똑같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면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의에 속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속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어정쩡한 건 없어요 죄를 택하든지 의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하를 섬기든지 여우아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만문신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것도 죄예요 어정쩡해도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바이트 해보셨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의의미야 막 하면서 의의미야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 거룩한 가르삭이 오바이트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오바이트 하신단 말이에요 오바이트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오바이트 하시느냐 미지근하면 오바이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확실하게 교육시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보내던가 진화론 가르치시는 학교에 애들 가르칠 수 없다 정확하게 딱 정하셨으면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교적 교사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정쩡하게 주일날 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또 주일날에 왔다 안왔다 왔다 안왔다 왔다 안왔다 이렇게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하나의 앞에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자냐 결론은 뭐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되게 딱딱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예리미야서가 예언했고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 같이 자 36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순배에서 너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영이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돼요? 새 영이 어디 안에? 너희 속에 새 마음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자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윤례를 행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윤례 혹 귤의 미시파트인 것이거든요 귤의 귤의 라고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귤의 가 아닙니다 재판을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외치는 외치는 자들이 진짜로 성령 받은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유 집회하고 예언 집회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외치는 창구가 여러분들 있어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드세요? 저 저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통일부 장관 이번에 임명 후보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 김정은 정권을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 수만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저 극우 유튜버 극우 유튜버가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될 수 있냐 극우 유튜버들에게 희망주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리고 논평을 했던데 그럼 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고문하고 있는데 엄청난 막무가내 식의 고문을 자행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은 그 사람들의 인권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 안에 지금 평양 안에서도 배급이 잘 안되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평양 안에서도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꽤 있답니다 근데 자살을 자살이라고 처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BBC 그거 뭐 보라 그랬죠 그거 보면은 그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해방되길 원하는 전쟁 나가지고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폭력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김정은 김정은을 옹호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거지 댓글이라도 하나 댓글 하나의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영상 올리고 뭐 글 쓰고 하면 거기에 또 아내가 가끔씩 또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 댓글을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잘 달면은 그거 하나로 모든 흐름이 탁 이제 잡히게 되는 댓글 댓글 네이버 댓글 많이 쓰시겠죠 쟤네들은 이제 매크로로 막 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크로로 돌릴 수 있는 기술도 물론 연구하면 얻을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러 저는 그 댓글의 수치 뭐 좋아요 싫어요 이거 거의 안 믿습니다 왜냐면 중국인들이 북한 사람들과 함께 그 매크로를 돌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선거도 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아 부정선거 요것도 이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무슨 블록체인 기술 이것을 선거제도에 들여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인 기술을 뭐 인터넷 체인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가상현실 가운데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아무튼 인터넷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칠 수 있을 만한 때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없지 않죠 분명히 있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그 나쁜 어떤 과정 가운데 동참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어 일단은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한테 용서를 구하긴 했고 그리고 어 박영수를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또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강성 발언을 막 하는 것이거든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충군 박사님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충군 박사님 이충군 박사님 아시죠 이충군 박사님 측근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아 나 이승만처럼 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개혁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어 문재인 대통령도 아 문재인 씨도 이제 깜빡깔날이 근데 곡 저는 한동훈 장관까지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다른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실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단적으로 밀어준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나가볼까 제가 나간다고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쇼치도 올려보고 막 영상도 올려보고 하는데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가 막 엄청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는 것이라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파삼촌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채널명을 바꿨어요 한동훈 삼촌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회원 숫자가 5만이 넘어서 5만이 그리고 한동훈 별것도 안 올려요 뭐 차에 차 타고 가다가 뭐 창문 내리고 안녕 뭐 이런거 이런거 막 올리는데 몇만 명이 보고 막 그런거 근데 10년 정도는 해야 내가 이거 바뀐다고 생각되지 이거 5년 가지고 아마 안될걸요 그래서 한동훈 저는 뭐 종교 뭐 그런걸 떠나서 일단 악의 세력에 대해서 숙청만 잘하면 예우처럼 그러면 하느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게 우리나라가 대단한게 대만도 차별금지법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통과됐고 유럽도 통과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통과가 안됐어요 지금 교회들이 이제 막아서는거에요 대단한 대단한 어떤 힘으로 막아서는건데 지금 또 수많은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해도 감방에 가지 않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키워축제같은 그 더러운 음란 변태축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다른 나라는 깜빡가는데 저희 나라는 깜빡가는데 그거 변태 아니에요? 아유구나 더러워가지고 그냥 근데 아무튼 그 음란 변태축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키워축제 반대하는 진영책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전 어저께는 못 갔는데 어저께는 못 갔는데 그 제가 거의 자주 갔거든요 그런 반대 집회가 있으면 근데 거기 가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대 집회 하나님께서 전투적으로 거기 뭐 오신 분들은 다 전투적입니다 막 붙이면서 막 바로 이제 경찰이 제지하기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외치고 하는 그런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되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제 몰고 나가는 식으로 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는 sacrifice 희생의 예배 그래서 전제 전제는 포도주 예배인데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데 피가 쏟아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바르신다 피가 안 쏟아지면 안 받으세요 근데 피가 쏟아지는 예배를 포도주 전제 예배를 매일 상번제로 드려야 돼요 매일 피가 번제단에 쏟아져야 돼요 매일 희생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희생하느냐 주님의 의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키오 반대축제 동참하고 하면은 언론들이 좋게 얘기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척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런데 나가가지고 외치고 하면 땅에서 묶여지게 되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성애를 가져간 것을 여기시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회개해야 될 죄예요 트랜스젠더 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게 왜 그러냐 자기 가족 중에 동성애자 있으면 되게 싫어하고 또 자기 주변에 동성애자 며느리 동성애 사위 데리고 오면 되게 싫어할 거면서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주고 너희들은 괜찮고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래니까요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야지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근데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 이거는 재판 재판이라고 번역되어 줘야 되는 단어예요 재판을 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30절 시작 또 나무와 열매의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문뜰 스스로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스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스스로 지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 그것이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고 여러 예언자들과 여러 은사사역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 열매를 꼭 보고 판단하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이 맞고 틀리고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에 단체를 너무 막 이렇게 띄우는 식으로 되지 마시고 단체 홍보하는 식으로 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가정을 챙기세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예 저를 홍보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제가 홍보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리고 제 홍보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나는 내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분은 홍보해야 되느라 근데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야 그 교회 무슨 교단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예하성에서 예수교 된 하나님의 성에서 목산수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순봉교회 다녔었고 그리고 mdb 졸업했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 뭐 그리고 교단 교단에 지금 제가 나온 상태인 것이거든요 저보고 자꾸 이제 지방에서 총무하라 그래가지고 어 나는 그 총무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시간 쏟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회비를 안 내니까 자르시더라고 회비를 그래서 총무님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야 다른 건 괜찮은데 회비를 안 내면 곤란하다 너 마음이 뭐냐 해가지고 제가 일단 앞으로 그냥 회비를 못 낼 것 같습니다 하고 되게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 지하교회에 가보니까 신문은 또 오더라고요 뭐 교단에 아직도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어느 교단에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카이카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속 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예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때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는데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막 2단 2단이라고 또 사람들이 참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교단을 이야기 안 하면 2단이라고 막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하성 거기서 이제 순봉원 교단이에요 순봉원 교단 중에 WCC를 반대한 유일한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내가 WCC 때문에 여의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하성에서 목사원에서 받았는데 거기는 아주 전투적으로 WCC 반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동성애 반대도 막 하고 하면서 목사원에서 받았는데 예 근데 아무튼 여러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총무 총무 알아 그래가지고 아 난 그건 안됩니다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버지 오늘 이 종이 병치유 받은 것과 같이 아버지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질병의 치료함 밖에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기기운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침기운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뼈는 온전히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건망증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여기 모든 가족들은 주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기록된 약속의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오늘 우리는 나음을 이미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상한신명도 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지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해 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각종 은사도 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경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때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립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령님 내지교통 충만케 하시는 모든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의 각 직장과 생활과 환경과 모든 여건과 상황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사하시면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